저의 이스탄 샤와디카!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샤와디카가 직접 주라고 샤와디카? 사람들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별론데? 근데 주인공은 스파이더맨이에요 맞아요 스파이더맨 뭐 그냥 그런거였어 내가 유튜브에서 쳐다봤어 진짜 사람이 어떻게냐? 3일에 했어 3일에 했어 진짜 딱지 ABCD 배우다가 포기 포기 왜 이렇게 오 마이 갓 저글링 한 번으로 성운이 가 트렌드 여러분 제이 다 한번 보세요 오케이 한번 해볼래요 5,6,7,8 쭉 외계인을 손감을 어떻게 만져 아니 이게 안 돼 진짜 이상해 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가락이 외계인인데 방금 언제 손가락인 줄 알았어 아 뭐야 손가락이 너무 이상해 아니 아니 어떡해 오 야 그냥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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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희생제이 희생제이 이제 7년지 정성아 내가 너를 본지가 7년이 다 됐구나 처음 봤을 때 정말 어림도 없는 친구였는데 같이 데뷔를 하고 너무 오랜 시간이었지만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 주름이 좋고 형으로서 기대가 되는 거나 앞으로 더 파이팅해서 패스 뭐야! 왜 이수경만 챙겨줘요 총성 여덟! 차에 이름 부르기 갑자기 남장 놀았네 나이스 정의 정의인 것 같은데 정의인 것 같아 저거 흰색이만 빼고 다져봐야 되네 뭐야? 왜 흰색이만 챙겨줘요? 거기 누구 있어요? 나 여기 갈래 letting I miss you 흐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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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릅 흐름 흐어 흐름 흐름